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190페이지 길을 잃었어요 난... 난 누구지? 인트로에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긴 어디지? 따라하지 마세요 난 누구? 여긴 어디야? 그거 영어로 I'm lost 이거 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Where am I? I'm lost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I'm lost는 이 말투가요 I'm lost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지 않죠 I'm lost What's the matter? I'm lost Can you tell me any signs around you? I don't know I'm lost 완전 불쌍하다 그렇죠 그렇게 불쌍하게 얘기하니까 미스터 썬 그냥 놓고 가고 싶어요 그렇죠 거기가 너의 집이란다 그래 앞으로 거기를 집 삼아서 잘 살아보도록 해 간빠래 I'm lost Where am I? 글쎄요 저도 여기 초행이라서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know where it is? Can you tell me where is this place? I'm lost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옆에 내가 말 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m a stranger here too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서요 I'm a stranger here Stranger는 이방인이란 뜻이죠 그렇죠 이방인 이전에 낯선 사람이란 뜻이죠 그렇죠 이곳에서는 나도 stranger이다 이곳과 이 장소와 나는 서로 모르는 사이 Stranger 원래 stranger 이전에 strange strange 라는 형용사가 있었죠 네 참 이상하네 he's strange 희한하네 he's strange 우리가 희한하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것은 못 보던 것을 의미하죠 맞아요 우리 눈앞에 처음 네 바퀴 달린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it's strange 이상하네 it's strange 라고 이야기했겠죠 아니 저 마차는 어째 말이 없는가 네 자동차를 보고 옛날 사람이 와서 아니 저 마차는 말이 없는데 어찌하여 말이 없는가 저 마차는 네 저 마차는 어찌하여 말이 없는가 그래서 말이 없어서 그냥 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네 자 어쨌든 이상하네 말이 없네 strange 그렇죠 그래서 strange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애초에 의미가 익숙하지 않은 이란 뜻이고요 stranger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 낯선 사람 이방인 이란 뜻이죠 음 그렇죠 낯선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몰라요 I'm a stranger here too 뭘 물어보려고 하면요 우리한테 네 그러면 I'm a stranger here too I'm a stranger here too 누군가 길을 물어봤을 때요 네 가장 좋은 답변은 I'm a stranger here too 인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왜냐면요 왜요? 이게 길을 물어봤을 때 그 가르쳐 주려는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사실 거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랬을 때 네 그냥 모르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물어서 정말 잘하는 분이 알려주면 되죠 음 그런데 꼭 어떻게 하나요 잘못 알려줘서 아 이쪽으로 가서 아 무슨 것 같은데요 하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듣는 사람은 하루 종일 고생하죠 그렇죠 음 저는 길치라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I'm a stranger here too 근데 이건 우리가 여행가서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들을 수 있는 경우도 많겠네요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렇죠 왜냐면 외국에서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I'm a stranger here too 라는 말은 듣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하철역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subway station Where is Where is the subway station Where is는 슈퍼 패턴이죠 그렇죠 여기저기 다 쓰이는 음 subway station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음 내가 그 지하철역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Where is the buckaloo station 이렇게 무슨 버커루 버커루는 뭐예요 영국에 있는 어느 지하철역 이름이요 네 거기가 너무 인상 깊고 재밌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전철역이 어딘지 알면은 이렇게 이름 붙여서 Where is 광화문 스테이션 Where is 홍대 스테이션 홍대 스테이션이라고 써있죠 영어로 네 그리고 뭐 어디 있어요 다 where is 갖다 붙이면 되고요 음 혹은요 네 Which way is time square Which way is time square Which way is time square 어느 길로 가면 돼요 음 Turn left Turn right Go straight 음 이런 말을 듣게 되겠죠 And take a taxi 걸어가는 거리라면 뭐 타임 스퀘어는 뭐예요 타임 스퀘어? 뉴욕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 타임 스퀘어 광장 아 그래요 타임 스퀘어 시계가 있는 네모 광장인가 봐요 음 스퀘어 자체가 광장이니까 그 광장의 이름을 타임 스퀘어 아 스퀘어가 광장이에요 네 스퀘어는 네모잖아요 네 음 광장도 되고 어 네모도 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동그란 광장도 스퀘어라고 불러요 네 그렇구나 네 저기 어디야 로마에 가면 네 로마에 뭐가 있죠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교황청에 가면 동그란 게 있나 광장이 동그랗잖아요 음 동그래요 동그래요 그 모양하고 관계 없어요 동그래도 스퀘어냐고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we'll see you next time we'll see you next time so